나는 나 당장 뽑는다 오늘 참을 수 없어 나 오늘 꿈에까지 나왔어 이 날을 위해서 제가 다 준비했다 아닙니까 짜잔 우리 대현자님의 사무실을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체험 따위 하지 않겠어 바로 간다 부가자 저번에 스택이 좀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54 남겨가지고 여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바로 놔줘 제발 나 여기 하우진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야 제발 제발 64인가? 나이스 느낌 좋군 요요 바로 나와주고요 64 64 74 인가? 오케이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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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 치치만 아니면 아 모나 치치만 아니면 핏돌도 뭐 아니 근데 바로 나와줬으면 제발 아 근데 여기서 바로 나와주면 요요가 너무 적은데 아 잠깐만 이번에 4성 라인업이 어떻게 되지? 은근인가? 아 아 나 목이 아파서 소리를 못 들겠어 무음으로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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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하악 하악 아 이번 라인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얘네들이구나 나 4성 라인업 보지도 않아 고뽀만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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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폼 나오는데 이거 하하하하하하 레벨업 좀 해보자 쨔 이거 그냥 사자 키링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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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체험해야 저거 레벨업 할 수 있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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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뛰는 거 장신이라 그런지 되게 걸리버처럼 뛰는 거 되게 실감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약간 설렁설렁 뛰는 거 같아 왜 그러지 뭐가 뭔가 껑충껑충 뛰는 거 같은 우와 이거 우와 망토 되게 부드럽고 우와 자 미스터쿠님 대리 뽑기입니다 무법 돌려서 아라이탐 무기면 아라이탐으로 화바견이면 소로 영끌까지 해서 무한으로 돌려주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육돌 시켜주세요 야수가 왔네 진짜 이렇게 헤어 무법 돌려서 아라이탐 무기 나오면 아라이탐으로 화바견 나오면 소로 진짜 가요 사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 진짜 나랑 라인업이 똑같네 전문으로 먼저 간다고 소가 없으신가 음 소가 없구나 뭘 뽑으실지 결정을 못하셨군 소없어야 거꾸로 해도 소없어 이것도 뭐 거의 없네 6스택이라고 16 뭐가 뭐가 나아줄까 26 아 36 이번에 4성 라인업이 좀 별론데 46이었나 아 56인가 66인가 어 천장인가 곤란한데 하나만 하나만 딱 하고 캐릭터로 넘어갈까 안전하게 단법 하나만 해볼까요 단고 오케이 단고 67 과연 이 개정주의 운명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상시가 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무기 아 잠깐만 무기 자칫하다가 캐릭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상시가 나와버렸어 서로 달려달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혹시 모르니까 어머나 아주 없네 그래 일단 여기를 한번 보자고 상황을 제로부터 시작하는 10연차 20 30 30 40 40 아 50 아이씨 요요 60 아 70 아 요요가 한 명밖에 없어? 80 80 싸아 스케터리 한번 보여주나요? 나와주나요? 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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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아 다행이다 아 아 잠깐만 아 맞다 스케터리 아니었지? 아 맞다 금붕 대장이었지? 하 무능하군 아 오케이 픽돌 없었어 어떡해요 이거 가? 무기에는 1차로는 실패했어 근데 이거 아라이템은 없어 0끌로 아라이템 오케이 자 가자 10 아 오케이 요요 20 30 40 아 요요 좀 더 주지 50 60 60 아하 70 어 요요 이돌 80 난 왜 전물을 화바고가 아라이템 무기만을 생각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어려워 쉽지 않아요 무기 뽑기 스케터리 나와주나? 이론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주나? 됐다 됐다 야 어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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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무기는 무기는 뭐 그럴 수 있... 아 야 캐릭터는 아 100%야 100% 야 무기 10연 한번 더 돌릴 수 있는데 갈까요? 0끌 해달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무기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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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여주나? 사기 치지마 하하하하 어? 보여주나? 제발 어떤 무기를 갖고 싶으세요? 개정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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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히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 이게 무슨... 야 오늘 운 다 썼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것이 사자다? 이것이 사자다 야 다 썼어 우리 아 근데 조금 남았어 하! 다음 사람 어떻게 하지? 이 정도의 야수급은 돼야 이렇게 나와주는 건가? 사기 치지 마세요 이게 맞나? 사기 치지 마세요 야! 아 나 부러워 난 아직 무기 포기 도전 못했는데 부러워 요요도 지금 2돌 어? 아 3돌? 늦지 않았어 민 나 니게로요 뭐야 잠깐만 민 나 니게로 아니 3돌이었어 2돌이 아니라 3돌이었어? 어머나 좀 더 나와주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어머나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짜루짜루짜루다 진짜 이거 휴 원신이 업데이트 중이라 다행이야 흐흐흐 대리뽑기 신청 안하길 잘했어 어무시러이네 나는 지금 모르겠다 이건 무슨 일이니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나만 아니면 돼 그 다음은 와 단 4초 차이로 8시 7분 5초 그 다음분이 8시 7분 9초 장래가 유망한 님이 2타자로 오늘 닛값하는 날이다 닛값 아 아니 근데 또 몰라요 이 분위기가 잘 이어갈 수도 있어 아라의탐 명암 전무 명암 가겠습니다 다 어디서 의미 있는 자리에 왔어 그죠? 아라이탐이랑 전무 명함 1 갑니다 300 뽑으러 시작하는 11 20 30 41 51 61 아 요요 제발 71 80 71 자 단차는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론 시뮬레이션 띵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무서워 캐릭터 나오면 무서워 스케터링 타이나리? 혹시 같이 나왔니? 아니야 혼자 나왔어 혼자 나왔어 아 근데 여기서 타이나리 만날 확률 그렇게 스읍 타이나리 쓰시나? 보자 아 타이나리 써 이야 약수까지 줬어? 약수가 남아서 주신 건가? 아 타이나리 키우시는 분이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는 부담이 덜하네 다른 상식 캐릭터보다 부담이... 다행이다. 다행이야. 더 강해진 하이다리. 자, 10연차. 20. 아직까지, 아직까지 느낌 괜찮아. 확정, 확정이니까 30. 40. 50! 50의 확정! 아, 오케이, 오케이. 나름 일찍 나와줬어. 16개가 있다. 16이라. 자, 가보겠습니다. 음? 26? 저기요? 아, 이거 폼이 미쳤는데? 어! 어! 어, 미쳤다. 유튜브 각. 근데 부럽다.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어, 뭐야? 우리 300개로 시작했는데 160개 나왔어. 오마이갓, 땜. 어, 네. 나, 오늘 아라이탐의 가호가 지금... 오늘 사자머리 공장 가동된 건가요? 어,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된 거야, 지금? 아까 이걸로 다 바꿔달라 그러셨지? 이야, 이거. 어, 야, 이거. 환상? 부럽다. 우리 요요는 몇 개 뽑았지? 이 돌, 요요 이 돌밖에 안 돼. 폭탄은 4초 늦은 사람에게 전달. 야, 이 폭탄을 이렇게 던진다고? 자, 르필님. 아라이탐 명함, 전무. 혹시 빨리 나오면 1돌. 나 안 미칠 것 같아요. 자, 마음을 비웁시다. 진정해. 너무 배가 아픈데 오늘 조퇴해도 되나요? 나도 배가 아파. 자리가 여기가 명당인가? 도서관이었나? 책을 좋아하는 아라이탐의 특성상. 여러분, 제가 문법을 사자님께 맡긴 뒤로 빅돌이 없습니다. 모두 외치십시오. 사자만 새해.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기억 조작이야. 10연차가 되어 있어? 가봅시다. 20연차. 30연차. 40연차. 스케터리? 이런 시뮬레이션? 난 믿을 수 없다. 어! 모나까지? 심지어 요요까지? 심지어 쿠키까지? 확정? 폭탄 다시 돌립니다. 뭐 산 일이야? 뭐 산 일이라고? 자, 팔 스택.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 속타. 아, 배 아파.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마음을 비우세요. 휴. 가자. 28. 38. 내면의 평화. 58. 68.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아, 야. 오늘 근데 화방에 안 나오네. 아, 그래 뭐. 아, 뭐. 1천장? 일단 1천장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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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만, 어떡하지? 아라이탐 일단 1돌은 확정이야.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0봄 남았고 여기서 한 번 더 터지지 않으면 아라이탐 1돌까지 갈 수는 있어. 인간미 한 스푼이 들어갔네. 무기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10. 20. 30. 40. 50. 70. 아, 이게 70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몇 개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갈 수 있어. 아, 제발. 아, 제발. 어, 야, 잠깐만. 여기서 안 나와 주네. 아앗. 아아아아아.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나와줘야 돼. 자. 으흐, 흐흐흐. 흐흐흐흐. 이걸 이렇게 가네 아 뭐나 나오고 좋았는데 잠깐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화방견 1제야? 아 창 두 개? 아 진짜 아 어떡할까요? 지금 RI타워 확정이고 얘도 확정이야 무기마저 해? 아 정말 환장하네 아 10연차 20 아 나 30 아 나 40 아 50 아 60 아하 아 고봉밥 아 고봉이야? 마이 아프네 마이 아프다 아 마이 아프다 여기 20연차 할 수 있어 어떡할까요? 이거 한번 돌려봐? 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20 이거 20 가보자 가나 10 아 아 아 아 아 이거가 말이 안 된다구요 아 아 이거 인사 타고 젠장 이거 맞아? 야 오늘 폼이 미쳤는데? 인간미는 얼어 죽을 인간미 야 이거 얼어 죽을 인간미 야 이거 얼어 죽을 인간미 터질 뻔한 폭탄을 여기 다시 불을 붙였네 와 대박이다 와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소도 강해지고 아라에 타면 일돌에 전문까지? 뭐야 이거 로자리아 성유물을 다 옮겨달라고? 여기는 옷걸이가 로자리아야? 알았어 옮겨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전설을 써내려가는 사자물이 지금 다 나 빼고 재밌는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전문 뽑고 오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폭탄은 나인 거 아니야? 와 8시 7분 27초에 보내신 밤만주님 이거 비번이 한글로 돼있는데 이거 맞아요? 알라님 부에르님 아 알세블림 모락스님 아 바르바토스는 없어? 어머나 세상에 빨리 바르바토스님 외치세요 바람의 신이 화가 날 수 있어? 명함 전무 화박연만 아니면 됨 두 가지 자 두 가지 여기 자리 좋네 부자 5연 5스택이 쌓여있다 자 15 25 35 45 55 웅금만 나와 65 75 어? 뭐야? 캔디스도 뉴다 아 우리 75 했어 76 77 78 79 아 뭐야? 왜 안 나와? 80 어? 사내라다 어? 81 아니 나는 무기 넘어가려고 했지 단 뽑으러 뽑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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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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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오우 마이 갓, 댐, 야아 미꽃 이스타고, 미꽃 이스타고, 구, 전아, 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래, 의심하지 말지요다, 내내 미세미나, 십구, 이십구, 39, 49, 59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대리뽑기, 아라이탐 시즌이라 그런가? 나 또한 침착해지는 것 같다, 보여주나? 이 기운, 삐빕, 스캐털이 하박연만 아니면 된다,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 근데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어 아까 누가 인간미라고 그래서? 인간미 아까 누가 인간미라고 그랬어? 아 잠깐만 근데 왜 하박연은 왜 아니라 그랬지? 소가 없어? 아니 쓸 사람이 없잖아? 아니 그럼 어떻게 어떻게 소를 뽑혀? 인간미 한 스푼 살짝 예전부터 느꼈는데 뭐만 아니면 된다고 하면 그게 꼭 나옴 그러게 꼭 꼭 그게 뭐가 나오더라 뭐만 아니면은 꼭 그게 다 기가 막히게 그거를 골라서 나오더라? 물욕 센서가 있는 건지? 요요, 아 요요 몇 아니야? 그러고 보니 저번에 닿닿닿만 아니면 된다고 했더니 나오던 아 진짜요? 다음부터는 말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요요, 요요 져 그냥 요요 져 응 같은 녹색이고 뭐 무게 한 번, 오성 한 번 더 띄어? 알아잇, 알아잇떰? 오케이 가자 10연차 어? 누구세요? 누가 오셨죠? 저기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야 그래도 싸게 먹혔다 싸게 먹혔어 이 정도면 10연차에 오성 하나 더 뽑은 거는 이건 싸게 먹혔어 이거 점모 아 점모는 무조건이네 알아잇떰 점모는 무조건이야 알아잇떰 점모 가고 아하...하... 어찌할까? 이거 이래... 말하면 나오는 징크스가 이걸로 과학이 되었습니다 진짜 말하면 나오는 징크스야 아하... 그래도 이거 갈거죠? 알아잇떰 점모 다행이다 이거 캐릭터에서 핏돌라 쓰면 점모 못했는데 혹시... 아 아니야 이렇게까지... 1돌까지는 뭐 생각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일단 도서관이 자리가 좋네 오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요요는 몇 개 뽑았어? 아까 명함이었나? 아 요요가 명함... 아 요요가 좀 아쉽다 1돌 생각이 있었다고요? 다시 들어가 그럼 이제... 아 못 봤는데? 아 0끌까지 가시는 건가요? 쓰읍... 23개라... 싹 다 긁어 23개에 하면은 오 36? 자 일단은... 어 지금 0스텍이거든요? 아까 내가 딱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자 10연차 20 30 아 요요가... 아 요요가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야 이거를 10연차를 맞아가네? 스택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많이 부족하긴 해 아 설마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 이거 아 이거는 유종의 미로 하나 남겨놓을까요? 이거 괜히 찝찝하게 이거 하나 해가지고 다음에 10연차 하기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찝찝하자 유종의 미로 I'm on the next 레벨 절대 정도를 지켜 폭탄은 어디 가나 블루 커피님 가야겠다 블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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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탐 30분만에 뽑았다고?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더 잘 뽑았어 지금 남들 부럽지 않아 지금 우리 대박이야 우리 지금 난리 났어 우리 우리 지금 어? 10뽑에 무기 뽑고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오늘 아무도 우리한테 비팅 못해 지금 우리 지금 대박이기 때문에 응 가자 자 블루 커피님 아라이탐 명함이랑 무기 명함 응 화박이함 뽑으면 오히려 좋대 어 너 침착하게 뽑으니까 괜찮은데 50 2구만 62 72 72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케터링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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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7 간다 17 27 아 화박이형 화박이형 좋다 그랬어 화박이형 화박이형 어 오히려 좋아 음 자 그럼 어떡할까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우리 27이고 원석이 남아있고 어 근데 아라이탐 무기는 못 못 봤어 어 전무 뽑을 때까지 일단 가요 어 그러고 남으면 소 오케이 알았습니다 가보자 한 번 한 번 더 가보는 거야 자 10 20 30 다시 가보는 거야 40 50 달려가 보는 거야 60 10 입 보시기 나오나 하 90 야 이거 보여주나요 이거 보여주나 아 잠깐만 이거 봤다 업데이트 바로 안되지 일단 무조건 오성은 간다 10 아 요요 드디어 나와주네 20 20 30 30 요요가 비싼데 40 50 60 70 하 하 80 하 금붕대장 금붕대장 입진! 입진! 믿습니까 여러분? 아 뭐 오늘 뭐 미쳤네 야 10여내 100여 아 오늘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고 미쳤다 오늘 비 튀겨 미쳤다 오늘 가차 웰킬 재미없어요 너무 잘 나온다 아 저는 재밌는데요 아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아 뭐야 호두 이제 호두 호마의 지팡이 쓰면 되겠다 요요 몇 개 뽑았어 아 요요가 조금 아쉽네요 요요 이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요요를 포기하고 뭐 다 뽑았다 생각하면 뭐 아 소를 좋아하시는구나 소 이돌이 되겠네 그 대음이 관음머리님 입무시기 5개 부탁합니다 각인 것 같아서 신청했다고요? 아니 각인 것 치고 5개는 많은데? 5개 정도 뽑으면 평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작품이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 이거 내 작품임? 아 환장하겄네 아 벌써 90레벨?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벌써 90을.. 아니 뭐야? 구경 좀 해보자 풀돌이야 아 이거 뭐야? 오늘 이미 하셨네? 뭐가 픽돌이 났어? 화바견 6스택 자 가봅시다 일찍 나와줬어 일찍 나와줬어 아 16에 풀 오케이 자 10 내가 뽑은 거 기준이니까 나는 10스택에 어 난 10스택에 일단 5성 띄운 거야 30 30 30인가? 어 40 50 확정이고 이것도 일찍 나왔는데 생각보다 자 10 20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30 아 감사합니다 블루커피님 재밌게 원시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나 까먹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와? 이거 지금 30 40 아니야? 아니 이게 늑말이 났어? 그래도 빨리 났어? 20 30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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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바견 30의 화바견? 아 이걸 좋아야 되나 말아 좋아하면 안 되지? 오늘 손은 좋은데 10 20 30 40 50 60 우리 확정인가? 어 일단은 두개 뽑은건가? 자 10연차 20 30 40 3제 남았습니다 지금 2제니까 50 60 무기는 명함이 1제거든요 과연? 아아 야 이 집 쉽지 않다 아 이거 야 잠깐만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이 집 여기 분식집인가? 아 여기 함븐도 뭐 매운데 이거? 싹 확 쳐는 어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으시데 자 가자 아주 쿨한 결제 태도 자 30 40 50 60 70 10 10 뭐라구? 뭐라구? 뭐라구 나왔다구 일단 됐고 2개 남았나? 잠깐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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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주면 어 3개 뽑았네 2개 남았네 자 10 20 30 40 자 10 뭐가 많이 있었지만 60 70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라스트 원 10연차 20 30 가자 오 40 50 60 자 60인가요 나와 주시나요 쿠키 여기서 마무리 가나요 이 머시기 가나요 나와 주시네요 야 이거 마지막 후반부에 야 달려주네 야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풀천 풀천 2개 찍었나? 무기 3개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평균인가? 아 아 평균 풀천 2개 풀천 2개 짧게 끊었어 생각보다 제가 강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스로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오 엄마가 확 뛰네 120에서 150 180 180에서 210 우와 210에서 240 우와 치확 8? 강하이탐 스펙이 엄청 높은데? 멋집니다 멋진 I'll eat them 라스트 몽수레님 더 이상 신청자가 없으면 이분을 마지막으로 저는 팁아트로 떠나겠습니다 비밀번호 진짜 웃겨 혹시혹시야 요요가 나올 때까지 아라이탐 배너에서 뽑아주세요 야 이거는 요요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요요가 나올 때까지라 한번 뽑아봅시다 뽑아봅시다 야 오늘 뭐? 금손이네?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아라이탐과 요요 뽑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뽑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완전 폼이 미쳤다 유바 유바 안녕 아 케링은 뽑았어 무기만 뽑아줘 오늘 보니까 도서관 폼이 좋던데 키보드 이거 파티차는 뭐더라? L 꼬시는 중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아니 아니 나 잠깐만 아 나 자고 오케이 오케이 수치사 아니 파티 바꾸려고 그랬는데 자 아니 나는 그냥 어 나는 그냥 우연치 않게 파티 바꾸려고 하다가 어 빨리 뽑자 11 20일 20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30일 40일 50일 60일 좀 빨리 나와 70일 화바견이랑 잎 머시기가 필요해 오케이 화바견 잎을 가르는 빛 일단 10연차 한 번 더 아 잠깐만 이거 바꿔야지 잎 아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오히려 아 다행이다 하바견 나왔어 그래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20 30 40 자 50 약간 빨리 나왔어 나이스 아 레전드 레전드 사장님 여기 무법이 맛있네요 한 잔 더 주세요 카운니아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무기가 맛있네요 사장님 무기 하나 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원신 보내시고요 아 네 무법 해보자고? 아 근데 무법 당장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 번만 도전은 해보자 한 번만 도전은 해보겠습니다만 아 근데 화바견 나오면 아 나 안해 아 어지러워 나 화바견 육진은 나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도 안 된다 화바견 나오기만 해 알아주실 거죠? 10연차 20 칩 요란 아 으으으으으으으으 두껍을 돌면 아픎째 coin 간축들이 옵나이다존 으으으으으으앙 으으으 아 뭐? 뭐라고? 아니 소가 지금 명암인데 무기가 지금 풀지? 본체는 화박연이야 이 정도 되면 와 나 오성 무기 풀지 나 처음임 대박 화박연 공장장 명불하자니 아 정말 이럴 거면 반환결록 주지 어지러운데? 화박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온 겁니다 그렇네 맞네 아 화박연만 아니면 돼 그래서 화박연 나온 거야 맞아 이거 물욕 센서 나온 거야 진짜야 플래그 내가 세웠네